.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애를요. 저래요. 엄마를 딱 보면. 그냥 딱 내 식구밖에 모르고 일평생을 달려왔다. 어문데 쳐다보지 않고 헛든 일 헛든 짓 안 하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내 새끼 하나 보고 달려왔다. 딱 그것밖에 느껴진 게 없어. 참 고생 많이 했다. 앞으로 3년만 더 고생해라. 3년만 어느 분의 말씀이야? 애미야. 그래, 어떤 분의 말씀이. 애미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없는지 시집 와서. 네가 우리 집을 다 일궈놨구나. 어느 분의 말씀이야. 그분이 누군지 알겠어? 그냥 엄마는 시집 와서 그냥 밥해 놓고. 그냥 애들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 내 삶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고 엄마도 그런 거.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에서 이 가슴이 울어요. 엄마 가슴이 지금도 울고 계시지만 나한테 울어요. 내가 고생한 걸 다 말하면 눈물이 한강을 잃을 거고 눈물이 태평양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생이 무슨 좋은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겠냐. 딱 그러고 누구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엄마 성향 자체가. 그런데 엄마가 복 복 복 다른 복은 다 없어요. 그러나 자식 복하고 자식 복하고 돈 복은 있어요. 돈 복은 있어서 돈을 한때 산대미처럼 벌었을 거예요. 벌면 뭐예요. 관리를 못한 걸. 그치? 엄마 사주에 남편 복 없다고 했어. 근데 이제 대부분 젊을 보다 보면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남편들이 또 복 있는 분들은 알아서 대주신 분도 많이 계셔. 그러나 엄마는 스스로 자칭해서 내 약할 때 내 집안에 불평 없이 조상이 애매하고 고생했다는 말 때 끝나는 거예요. 조상에 들어와서 애매하고 고생했다. 없는 집에 실이 와서 너 고생 엄청 많이 했다. 이만큼 너의 고생으로다가 내 새끼들 이만큼 살게 만들어 놓은 거 너의 고생이다. 누구한테 물로 받은 재산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그만큼 뛰어 들어가서 일을 했나 봐요. 진짜로 얼굴이 진짜 이뻐요. 그래서 얼굴이 진짜 이쁘시다고. 그래서 고생을 그냥 저런 이쁜 인물값도 안 하고 사셨네.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진짜 인물값 안 하시고 그냥 한 사람만 보고 일평생 이렇게 살았네. 그 사람이 돈을 줬던 안 줬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한 집만 보고 살았네. 딱 그런 엄마.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속으로 절에 들어가서 공양을 했던 십자가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엄마는 마음 자체를 공양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열심히 그만큼 살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상에서 감동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또 하잖아요. 애미야 고생했다. 애미야 3년만 더 고생해라. 3년만 더 고생하면 훗날에 니 아들이 니가 고생한 만큼의 성공을 해서 이 아들이 엄마 한 번 편안하게 모신 게 소유랍니다. 맞아요. 그쵸 그 소리 들었죠 눈물 날라 그러네 그래서 돈 보고 자식 보고 이딴 말 했나 봐 엄마 미안해. 좀만 기다려줘. 아들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쵸 엄마 좀만 기다려줘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우리 안 버려주고 우리 안 버리고. 도망가 도망 안 가줘서 고마워.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들의 마음. 응. 그러니 이제는 내가 컸어. 내가 컸으니까 이젠 엄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엄마는 건강에만 있어. 늙지도 말고 건강하게만 내가 효도할 시간을 줘. 우리 아들 마음이 그래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아들이 성공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성공을 해요. 이 아들이 한 22살 23살 때부터 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젖은 인생이라 그래야 되죠. 마음속으로. 나는 뭘 해서 돈을 벌까. 나는 뭘 해서 살아야 될까. 그 마음속으로 이국률 저국률을 많이 했던 애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꼭 돈 벌 거라고 맨날 얘기해요. 말하죠. 자기 그 돈 버는 것은 내 엄마 호강시키고 싶어서. 내 엄마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말을 하네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엄마 고생한 만큼의 훗날에 엄마 지갑에 이만큼 넣어주고. 좋은 집 지어서 내가 엄마 모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아프지 말래.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응. 항상 엄마 아프지만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 그렇죠. 고맙네. 그래도 이 말을 알아서 와서. 근데 이걸 꼭 실천 지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심장이 조금 안 좋아요. 아 심장이 안 좋아요. 조금 심장 갖고 놀릴 일이고 그러면.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급하게 가지 말고. 나 안 늙을 테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지 마. 나 안 늙을 테니까. 차분차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천천히 급한 마음을 가지 말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네. 내 훈련부터는 아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말은 꼭 전해 둬야 될 것 같아.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들어와서. 키가 조그만해요. 키가 조그만하고 얼굴이. 나같이 동굴로 저같이 동굴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게 남편분이에요. 아니요. 얼굴이 동굴 넓적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이니까 조그만하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네한테 자네한테 약속을 한 약속이 있대.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네한테 성실한 남자로 그것은 꼭 자네한테 그렇게 살면서 꼭 그 약속은 지키겠네 했대.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대. 지키지 못하고 자네가 돈 버는 거 고생해서 돈 버는 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꼴같지 않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엄마가 벌은 돈을 갖다가 왕창 날려버렸대. 그걸 미안하다고 자꾸 그래.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 말은 꼭 전해주래. 내가 간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네 죽어서나마 자네 혼자 고생한 거 내가 그때는 나 이제 안 아파. 나 안 아프니까 내가 자네 고생한 건 덜어줄게. 그 말씀하십니다.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울지 마시고 아까 아준말이 전해줬잖아요. 이런 착한 아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꼭 그렇게 사실 거니까 2년만 더 고생하세요. 2년 고생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맨날 엄마 고생한다고 막 힘들어하고 제가. 그 힘든 것을 자꾸 여기로 올까 봐 걱정이 되니까. 엄마 안 아플 거니까 엄마 안 아플 거니까. 그런 말은 하죠. 네 안 아플 거니까 천천히 가도 돼. 너무 급하게 가지 마 이야기 해달라고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